굉장히 화려한 카드들이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또 추가로 계속해서 유명 선수를 영입하려는 그런 움직임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제전이 국내 주최사에서 이렇게 많은 대회가 별로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의 지금 매경기 국제전이고 특히 오늘 앞서 하위 리그 경기들에서는 일본 선수들 상대로 국내 선수들이 잘해줬거든요 네 10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우리나라 선수들은 일본 선수들의 격투 수준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선수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자 전찬미 심판으로는 지금 이희진 심판이 보여주고 있고요 국내 여자 심판 중에 가장 베테랑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자 컨디션은 그간 좋지 않았지만 전찬미 또 라운드당 감점도 있지만 좋은 파이팅 기대합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차분한 모습으로 플레이를 하거든요 아직 23세예요 네 전찬미 자 관록의 슬기야마 앞손 싸움 패기의 전찬미입니다 킥 높게 되받는 전찬미 일단 전찬미 선수는 입식 전적도 있고요 아무래도 경력이 오래됐기 때문에 사우스포 상황에서의 리드를 잘 하거든요 앞손을 계속 가볍게 던져주고 오른손과 오른발을 딱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살짝 부딪히는 장면이었는데 자 케이지를 가서 디펜스를 하는 거죠 허리 잡고 스기야마 가슴을 칩니다 일단 샌들이를 좀 쓰러뜨려 보려 하는데 자 만만치 않죠 전찬미 다리 서로 걸고요 무릎 써주는 스기야마입니다 아 머리 위치 좋습니다 전찬미 선수가 머리 위치 잘 바꿔냈어요 다시 한번 허리 껴서 스기야마 전찬미를 쓰러뜨립니다 자 UFC에서 보여줬던 전찬미 선수의 모습은 그라운드에서 조금 약세를 보였었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스기야마 선수가 공략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성인 포지션에 일단 스기야마가 올라있고 전찬미 돌려있습니다 갑자기 라운드 시간 많은데요 자 땀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 조금 위험할 수 있는데요 네 중심 이동 스기야마 하고 있습니다 아 전찬미 좀 좋지 않은 포지션입니다 다시 가슴 붙이면서 전찬미 맞아 나오지 못하고 있고 바로 옆에 케이지가 있어서 공감도 좀 협소해요 네 일단 본인 코너 옆에 있긴 하지만 스기야마 선수가 상위 포지션에서 컨트롤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스케입이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골반 쪽으로 중심을 두고 계속 압박을 해나가고 있고요 네 이제 올라탄 상태에서 스기야마 네 일단 다리 흙부터 빼고 나서 이 스케입을 시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팔까지 지금 지압당하고 있는 전찬미인데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개최랑 실패하면서 컨디션이 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과거에 전찬미 선수가 보여줬던 그런 파워풀한 모습은 아직은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양성호 감독이 계속 코칭을 해나고 있고요 몸을 틀려고 하고 있는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1분 40여초 자 쉽지 않습니다 전찬미 자 여성 플라이크 베겔 다리 튕기는 전찬미 그러나 자 일단 하프가드부터 가져가려고 해야죠 네 자 앞면 쪽에 움직여야 됩니다 심판 보고 있어요 여러 차례 허용하는 전찬미입니다 스기야마 백으로 돌아가면서 일어나는 전찬미 다행히 촉구가 걸리진 않았습니다 네 스기야마 선수 아직까지 유리한 포지션 네 스탭을 해서 아 또 뒤집어 내렸네요 스기야마 스기야마 끝내 사이드로 빠져나옵니다 하프 이 가냑은 몸에 비해서 중심 이동이 정말 좋네요 네 일단 본인의 발끝에서 골반까지의 컨트롤이 굉장히 좋고요 확실하게 코어가 잡은 상태로 상체를 압박해주고 있기 때문에 방금 전처럼 뒤집어 내는 스윕 또한 굉장히 순조롭게 일어냈습니다 네 스기야마가 좋은 레벨을 선수라는 걸 어쨌든 확인할 수 있는 자리구요 네 아쉬운 건 전찬미가 평소 기량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이 그라운드 하위포지션에서 방어가 그렇게 나쁜 선수는 아니었었는데 지금 체력적으로는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예상됩니다 네 2017년 UFN 117 무대에서 곤루 슈리전 평정패 이후에 좀 UFC 단체와의 의사소통 문제가 있었고 전찬미가 국내로 이제 유턴을 했는데요 오늘 복귀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스기야마 자 일단은 스기야마 선수가 계속 압박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네 자 가드를 채우고 있습니다 자 자 밀어내고 아 눌러놓는데요 전찬미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라운드 상황에서 스기야마 선수가 굉장히 노련해요 1라운드 전찬미 선수가 컨디 포지션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는데 일단 1라운드가 마무리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서로가 힘겨루기를 많이 하는 스크램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요 원했던 쪽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체력적으로 소모가 굉장히 다릅니다 네 스기야마 선수는 본인이 원했던 그립 그리고 본인의 체조기력에서 상대방을 압박했기 때문에 힘을 좀 덜 쓰고 1라운드를 보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전찬미 선수는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계속 불리하게 움직였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좀 좋지 못한 1라운드를 보냈습니다 네 사실 대부분의 여성 선수들은 베이스가 입식 타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레슬러들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그렇게 그라운드에서 중심이 잘하는 선수가 많지 않은데 네 일본은 아무래도 주지수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그래플링이죠 뭐 유도레슬링 그리고 캐치레슬링 주지수 이런 것들이 혼합이 돼서 많은 저변이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아래로 깔고 상대방이 아예 몸부림치지 못하게 압박을 해나갔습니다 네 네 전찬미 선수는 그렇죠 페이지쪽으로 돌아가서 방어를 하려고 해야죠 페이지 이용해서 방어를 해야 됩니다 스겜아 무릎 전찬미 밀어내려 합니다만 이야 스겜아 붙이고 들어오네요 그렇죠 턱 밀어내야죠 네 지금 빠져나오는 장면 좋았습니다 네 양성훈 감독의 작전대로 지금 턱을 밀어내면서 잘 방어해냈습니다 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쐈으면 좋겠고 네 일단 다리를 내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면 스겜아의 타이밍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 순간 테이크다운로 노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앞서 오늘 부지런히 내고 오른손 카운터를 준비해야 됩니다 다시 자 머리를 밀어내야죠 스겜아 자 버티는 전찬미입니다 자 머리부터 밀어내면서 방어해내야 됩니다 전찬미 네 전찬미 빠져나오는 않는데 아 다시 한번 자 머리를 잘 주지 않고 있는데요 전찬미 선수 왼쪽 팔꿈치가 오히려 그립 안으로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케이지에 가서 좀 버텨내야죠 자 이번 잘 버텼습니다 자 손목 그립부터 뜯어내고 다시 방어해야 됩니다 마주 봐야됩니다 전찬미 2라운드에서는 일단은 끌려가지않고 있는 전찬미 그렇죠 그립도 더 내야됩니다 그립도 더 내야되요 그립이 먼저입니다 좋죠 팔 열었어요 전찬미 자 오른손 언덕 잡으려고 해야죠 전찬미 그렇죠 방어해놨습니다 자 고개 들어서 디펜스 해야됩니다 방어해야됩니다 자 왼손이 써야됩니다 왼손 그립 쓰는 스기야마 전찬미 머리 위치 나쁘지 않습니다 전찬미 K쪽으로 밀어붙입니다 머리 살짝 다시 벌리고 있는 전찬미 스기야마 선수는 확실한 자기플레이가 있어요 전찬미 선수가 빨리 그걸 오른손으로 깨부셔야 됩니다 스기야마 스기야마 스텝을 멈축해야 돼 스텝을 전찬미 지금 스기야마가 전찬미 선수의 왼쪽으로 계속 돌면서 앞발쪽을 공략해서 테이크다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잼 좋았죠 기가 막힌 타이밍인데요 자 전개했습니다 야 이 스기야마 더 상위 올라오네요 자 좋지 않은데요 네 케이지쪽으로 전찬미 밀려나 있습니다 자 전찬미 선수가 등을 대고 앉아서 지금 디펜스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때 상황에 상체 압박을 하면서 완벽하게 제압을 해냈습니다 스기야마 자 사이드 다리 잡아주고 있는 전찬미입니다 자 캐리쪽으로 자 다시 한번 네 일어났죠 전찬미 일단 양쪽 더블욱 잡아냈습니다 자 스기야마 케이지를 몰고 하겠죠 자 1라운드에 비해서 대응을 잘해내고 있습니다 다시 태클 시동 버테내는 전찬미 자 더블헌독 스기야마 무릅쓰는 스기야마입니다 아 스기야마 대단합니다 네 끌어내리고 있어요 자 다시 아래쪽으로 훅을 잡고 있습니다 스기야마 아직까지는 허리 제압하고 있고요 다리 교차시키고 있는 전찬미입니다 전찬미 선수는 조금 더 체중을 좀 낮춰서 방어를 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 포지션은 바꿔놨습니다 지금 어깨 포지션 좋고요 제분거리 벗어난 전찬미 40초 남아있는 2라운드 원투 아 좋았습니다 자 양성웅 감독이 무릎을 주문했습니다 전찬미 틀었다라는 사인 보냈고요 스기야마 자 스기야마 뒤쪽으로 스기야마 입이 아까보다 많이 벌어져 있어요 자 무릅쓰고 있습니다 전찬미가 밀어붙이고 조금씩 공세에 나서고 있는 전찬미 2라운드 시간 얼마 없습니다 자 스기야마는 계속 빠지는 움직임이고 다시 태클 시도 다 쓰러뜨리면서 2라운드 마무리 짓는 두 선수입니다 자 1라운드에 비해서는 대응이 그래도 조금은 좋아지고 있는 전찬미인데 아직은 주도권은 스기야마에게 있습니다 2라운드 2라운드 전찬미 이제 파이널 라운드로 가겠고요 2라운드 2라운드 그렇죠 선수의 방어가 좀 잘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뭐 레슬러입니다 파워감은 대단하지 않은 느낌을 구하고 이 태클도 수준급이고요 일단 스탠딩 상황에서 앞발을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스기야만 선수가 전참미 선수의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펀치에는 맞지 않는 각도에 좋은 타이밍에 태클을 성공시키고 있거든요 전참미가 그런 의미에서도 왼손을 좀 더 잘 쐈으면 좋겠는데 왼발을 열어주면서 본인의 오른 무릎으로 상대방의 가슴이나 얼굴을 좀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오른쪽으로 돌고 있죠 지금 방어 좋았어요 킥캐치 이후에 펀치하면서 전참미 좋습니다 택시도 파이널 라운드는 확실히 움직임 좋아지고 있는 전참미 옆으로 빠지는 스기야만 전참미는 슬립선이었습니다 전참미 선수 압박하고 있죠 조금씩 태클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스기야만 선수는 본인의 태클이 실패로 돌아가더라고요 계속적으로 공격을 해나가고 있어요 지금 스기야만 선수는 아주 부지런하게 정석적으로 상대방의 앞발을 먹어가면서 계속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글쪽으로 전참미의 왼쪽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인데 전참미 왼손 넣으면서 접근합니다 뒤로 빠지는 스기야만 자 무릎 준비해야 겸 밀어붙이는데 대응이 되고 있습니다 전참미 저런 애매한 거리에서 무릎을 올려줌으로써 상대방의 공격도 우용진구로 만들고요 그리고 방어까지 해내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기야만 팔을 잡아주면서 케이지까지 밀어붙인 스기야만입니다 전참미 접근을 돌리면서 포지션 바꿨습니다 스기야만 굉장히 꾸준하게 공격을 잘해주고 있고요 상대를 밀어보려 하는데 스기야만 떨어지지 않아요 쇼펀치 넣고 빠집니다 굉장히 먼 거리에서 그리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본인이 유리한 상황에서만 공격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참미 호흡하면서 2분 40초 남았습니다 자 조금 더 적극적인 파이팅을 주문하는 심판이고요 전참미 1차 태클 그리고 혹시 실패로 돌아가거나 성공을 못한 상황이면 저렇게 다리 기술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완벽하게 테이크다운 시키거든요 아무래도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플레이인 것 같습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스기야만 사이드까지 지금 상대를 제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3라운드다 보니까 주시민 이이지 심판이 조금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원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참미 밑에 좀 깔려있는데 맞춰나올 기회가 있을지요 1분 40여초 파이널 라운드입니다 자 스기야마가 전참미 선수의 팔을 하나씩 하나씩 압박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반면 쪽에 펀치 넣고 있습니다 심판 지켜보고 있습니다 몸을 돌리면서 전참미 공세는 가서 피해냈습니다만 자 일단 분리한 포지션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전참미일까 스기야마 다리 걸어주면서 몸을 일으키려 합니다 1분 10초 일단 스기야마 선수가 그래플링 개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전참미 선수가 하려고 하는 공격을 미리 데뷔를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일본 선수 지금 제가 본 여성 선수들 중에 그라운드가 가장 좋아요 네 스기야마 선수는 일본 내에서도 웰러운제기 플레이를 보여준 선수로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40여초고요 자 전참미 시간 많지 않습니다 사실 전참미에게는 승리보다도 국내 팬들에게 돌아왔음을 좀 알리는 무대거든요 30초 같이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해왔던 것 하나 보여주고 가야죠 전참미 고개 숙일 때 킥 타이밍 좋았습니다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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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 잡근하는 전참미 잡근하는 전참미 쳐 그러나 타클 시도 막아냈습니다 아 스기야마 또 애쓰러지지 않고 아 신체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하체 쪽의 공격도 전혀 당하지 않습니다 경기 마무리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스기야마가 좋은 선수라는 칭찬은 분명히 해두고요 전참미 선수가 국내 복귀에서 오늘 첫 선을 보였는데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좋은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전참미 선수가 UFC까지 경험하기는 했지만요 이미 오래전부터 스기야마 선수는 일본 무대를 주 무대로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합을 해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기 승패를 떠나서 전참미 선수가 많이 좀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시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점까지 가게 됐습니다 라운드단 이미 감점이 캐치 오버로 인해서 정해져 있는 전참미기 때문에 사실 승부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좀 더 좋은 컨디션으로 다음 대회에도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경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심 이정수 블루 배심 김승문 블루 배심 박우철 블루 심판판정 3대0으로 블루 코너 승이야마 시즈카 선수 승리하였습니다 승이야마 시즈카 선수 낙하므로 케이터롬의 시그리추어 포즈를 보여줬습니다 남편하고 팁솔도 좋았고 승이야마 선수가 좋은 파이터예요 승이야마 선수 승이야마 Kan resident 승이야마 선수 승이야마 선수